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자동차를 손에 넣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? 아끼지는 튼튼한 자동차 유리 드디어 레스큐미로 자동차 유리 테스트를 합니다 봐주십시오 아시죠? 여자애들이나 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스큐믹 유리 테스트합니다 갑니다 사이드 측면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탠이 되어 있는 거라 이게 갈기갈기 다 부서졌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네요 보시다시피 다 탄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자동차 유리 확실히 사이드 쪽을 가격할 필요가 있네요 이 상태에서도 확실히 찍히는 게 보여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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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